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 마련이 주문됐습니다. 강원도의회 재정효율과 특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고도 갚아야 할 돈이 4,019억 원에 이른다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현재 부채 비율이 700%에 달해 이 비율을 300%까지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유휴부지를 매각하고 강원도로부터 도유지를 현물출자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.